탈출할려 한건가? 누가? 그러면? 일단 장난감 있는거 보면 어린애인거 같고 그럼 어린애랑 어른이 탈출할려고 한건가요? 왜 앉아? 왜 앉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걸로 그거만 콤프레이크 콤프레이크 어 먹을거 많다 나이스 이거 돈 넣을 수 있는데 어? 지폐있네? 아 너 지폐 지폐 많아요 저거 돈 어떻게 넣으냐? 이거 이거 초코바 초코바가 필요하지 않나? 나 지폐 많은데 왜왜왜 더 먹어 왜 더 안먹어? 돈 안넣어져요? 아 요기서 요기서 먹은 동전만 먹을 수 있네 아니요 아 이거 동전이 아니라 이거 지폐아니야 캐시? 동전이야 동전 아 그래요? 코인 코인 아 그렇네 아 그리고 물 필요한 사람 이거 먹어 정수기에서 네네 이거 여기 이미지도 좀 보고 가요 원소기호 있고 어디요? 여기 원소.. 원소기호 아니에요 이거? 뭐 주기둥이 피고 외우시고 하시려구요?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 이미지 되게 궁금했는데 X Y는 A B 3 A B 제곱 X 아 A B 제곱 X 아 둘 다 X고 B Y B X B Y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은 이런 이미지들 되게 선명하게 안 만들었을텐데 그냥 만든거 같은데요 이거 그냥 별 의미없는 수원 그니까 여기 보니까 여긴 기지 입구네 아니가? 저거 유물 저거 유물 저거 유물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원소기호고 핫소스 있다 핫소스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 말고 거기 없대 내가 봐봤어 뭐야 왜 안 열려 안 열렸네요 거기 안 열려 가자 이쪽으로 아아 좀 쉬고 아이 갑시다 이 앞에 분 누구야? 저요? 나 맨 앞에는 캠벨님 맨 앞에는 캠벨님 맨 앞에는 캠벨님 또 내려가야돼? 어 내려가는거 있네 어 여기 여기 잡지요 뭔잡자 이거 아티팩트 잡지 육물 관에서 인거 같은데 음음음 있고 없나? 여기 애들 정신병있나보네 그림그리고 비굿 네이버 오 이상한거 많아 배도 있고 애들을 애들을 격리해놨던 그런 장소인가 봐 애들 낯취를 했나보네 여기서 뭔가를 어 자기 아들 뿐만 아니라 아 시발 아 이렇게 무지개랑 저게 많아 잠시만요 같이 가요 아 납치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구나 우와 진짜 야 너희들은 삶을 편하게 편하게 만들어줄게 죽여줘야지 여기 어 뭐야 어 여기는 누구야 뒤쪽에 토너가 있네 어 내꺼 배터리 다 떨어졌다 배터리 갈아야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변한거에요 그러면 이게 그니까 어른들도 납치했고 애들도 납치하고 인간이었던거지 오 쉣 저기 한명 얘는 죽어있네 아 얘 돌연변이 되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저기 아까 돌연변이 자 친구야 갈시간이다 일로와라 가시죠 일로와봐 인마 죽었네요 천천히 둘러보시죠 근데 얘들이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모습 다 보는거죠 그러면 연구원들이 저런 이게 드라군이 이게 근데 아 뭐야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여기서는 잘 안보이네 이게 구현이 아닌가 보이는거 안에서 그렇게 돌연변이 시체가 죽어있잖아 그니까 지금 얘가 깜짝이야 나온거야 깨고 결론은 얘도 사람이었다는거지 결론 아 근데 그니까 제 말은 이거 유리 안보이는 유리죠 그러면 안에서 아 근데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거 와 이거 얼마나 합쳐진거야 자 이거 다 눈이야? 눈이네 눈 눈 눈 입 발에다가 눈에다가 이거 유리깨면 쏟아지겠다 이거 몇 명이 있는거야 여기 안에 그러면은 아이도 있고 이거 봐 이런 이거는 뭐야 신생학 신생학 얘는 그냥 배양을 한건가 신 아니 신생학을 돌연변이화 시킨거 같은데 일단 위로 가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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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프로펄티 오브 매간 뭐지? 아무것도 없네 가시죠 프로펄티가 무슨 뜻이지? 프로펄티요? 잠깐만 어 프로 뭐 런저한다는 소린데 얘가 또 이스터익인거 같은데 메간 크로스 아이 글씨가 안보여 메간 크로스 이름 아닐까 이름 아닐까 예 그냥 근데 메간 크로스면은 여자의 이름인가 끝이 있거나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그냥 그 아이가 만들었다 하는 PPT 보시죠 PPT 우리 저희 저희 가이드에서는 이런 이런 잠시만 이거 PPT 좀 다봐요 PPT 이거 다 있는거 같은데 아 잠시만 호밀님 여기 회사 직원분이세요? 네 설명중이구요 예 PPT 어디있어요? 자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돌연변이를 제작 12살 6살 보자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불빛 꺼주세요 이거 불빛 불빛 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도련변이 6살이었어 6살 아까자리 그게요? 6살이라고? 6살짜리가 힘도 세다? 슬라이드쇼 2 이거 계속 계속 보여주는거네요 그냥 2라길래 2라길래 1 1 3 계속 보여주는줄 아는데 아니네 메스 크로스 12살 잠시만 12살 그니까 3,75,B,5 라는 소리가 38살 가지고 왔는거 아닌가 그 뭐냐 82,C,U 그 전거는 저 실험체 넘버고 그 뒤에 아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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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만 이거 그 뭐지 Parents are spending money 부모 부모들이 돈줬다는건가? 그니까 뭔가 뭐 후원을 받았다는거죠 이게 근데 제가 근데 이게 present by 메스유 크로스니까 아까 전에 그거 딸아이 그린게 메간 크로스였잖아요 이거 그거 아닐까? 이거 뭐냐 그 불치병 있는 애들 가지고 만 이렇게 뭐냐 살 불치병 낫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낫게 해준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거기에다 이렇게 돈준거 그러니까 뭔가 인간한테 이로운 뜻으로 한거였는데 그게 실험이 실패한거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 뭐지 그 딸아이 이름도 나오고 돌이 왜 여기있어 딸아이 이름도 나오고 그 박사 박사 이름이 메스유 크로스였으니까 뭐 있는거 같은데요 이거 맵 같은데 건물맵 어디요 어 이거 지도에요 이거 층 층 층 층을 나타내는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여기 레벨 레벨 주위 여기요 레벨 주위 We are here 여기 빨간색 그니까 음 대박이다 뭐야 지금 얼마나 올라가야 되구 많이 올라가야되 그러니까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거네 올라가죠 일단은 그러면 지하면은 아니 우리가 밑에 그니까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거 아니에요? 포레스트 레벨에서 아니죠 우리가 지하를 통해서 왔잖아요 동굴 통해서 얘들 근데 왜 십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동굴 통해서 와도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건물 건물 일단 뭐든지 간에 일단 일단 뭐든지 간에 일단 올라가 봅시다 일단 여기 지에노 휴먼 어 여기 이스택 있다 조작된 휴먼 어느거야 텍스? 택스인데 왜 동그라미가 찍혀있어 여기 뭐 뭐 커피 흘렸나 보다 이거 다시 볼 수 있을걸요 아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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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지? 그거 캠밀님 호밀님 이거 아이 눌러가지고 인펜토리 누르셔가지고 그림 아까 전에 얻은거 있잖아요 어 예 어딨어 아 있네 여기 밑에 이거 티미 드로잉 하니까 아들이 그린거네 이 그림은 티미 드로잉 어 그렇네 올드 포토 쓰리 사모 오프 아 옛날사진 아 이거 아들이 그린거네 대단하다 이 아 이 아빠도 대단하다 어떻게 아들이 그린건줄 알지? 근데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아들이 끌려가기 전에 그린거 대단한건데 끌려가기 전에 그린거라고요 근데? 끌려가기 전에 그린게 아니라 끌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아 끌려가면서 그린거죠 거의 가면서 어떻게 그려? 거의 그런술이죠 아까 전에 이거 이 그림 거기 아 여기 있다 대박이다 잠깐만 저 안들어 잠깐만 저 문 안열려요 뭐야 뭐야 저 문이 아 이제 열리네 오케이 여기 또 그림이 있네 여기에 어디요? 뭐야 바이 메간크로스 공룡? 에 메간크로스 킹덤 킹덤가택 공룡모드 아 그런 그런 갓게임 얘기하지마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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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 진짜 많다 뇌 뇌 대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일단 얘네를 죽여줘야지 뭐 빨리 승천을 하든 말든 하지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쳐있네 여기 물약 있어요 물약 어 어 편하고 좋다 어 갑시다 잠깐만요 저 아직 안 둘러봤 맞네 내 말이 맞았네 신생아 뭔가 영생 뭐 이런거나 좀 투명을 길어지게 한다든지 근데 일단은 일단 저 일단 저 유물 유물때문에 십자가있는거는 맞는거 같아요 왠지 유물때문에 일단 가보죠 또 다음쪽 에 뭐야 넘어가야돼 여기? 어떻게 가? 여기여기여기여기 저있는데 아 여기 뚫려있네 뚫려있어요? 네 여기 뚫려있어요 아 근데 이거 유립에서 왜 안 깨져? 불 불있으니까 빛나온다 이거 유물이다 이거 방탄유리야 이 새끼야 이거야? 유물이다 중앙굿 자 이거 뭐야 어 근데 위에 뚫려있네요 어 뭐야 누구있다 안해 아 누구있어? 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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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데? 아들 아들이래 마이 썬 캠벨님 아들 구출하시고 포밀님 아들 그 다음에 야 우리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람 이 사람 도와주러 아 캠벨님 아들 구... 아 그런가? 이거 진짜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거 그거 철 이거 그거잖아 옛날 고문기 그 철회여인 네 아이언메이드 미쳤다 아이언메이드네 네 예 미쳤다 근데 여기다 왜 여기다 왜 넣어놓은거야? 이거 뭐 어디라 여기라 연결됐네 뭐야 이거 여기 아이 두명 그림이 있는데요 어디야? 여기 그림에 아이 두명이 있는데요 여기도 그 메간크로스 얘가 메간크로스에요 딸아이가 이 여자의 이름이 메간크로스 아니 이 여자의 이름이 메간크로스 아니 어딨어요? 아이 두명이 그니까 아이들 이미지 여기여기여기 티비쪽에요 티비쪽에요 아아 티비에 티비 안나오는데 이런들 왜 안나와 난 티비가 아니라 티비 여기있는 그림이요 책상에 있는 그림 티비 어 여기 문 열려요 어 열리네 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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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시 야 문 열어봐 이 새끼야 됐어 어 여기여기 이거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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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커피 짜고 있어 왜 커피 짜고 있어 자꾸 아니 계속 볼 수가 없어 잠깐만 얘 뭐야 얘 봐 얘 봐 담배꽁초 꽂히는거 봐 담배꽁초 맞아요? 연필인데? 담배꽁초가 아니고 이거네 이거 크레파스 크레파스가 꽂혀있어 크레파스가 왜 꽂혀있어 몰라요 아 잠시만 잠시만 얘가 뭐 그런거 아니에요? 뭐 그 왜 살인범 같은거 보면 죽이고 나서 흔정담기듯이 이 사람 죽이고 내가 죽였다고 그림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가고 그런건가? 왜 얼굴에 크레파스 꽂혀있어? 그러니까 얘 얼굴에 크레파스 꽂혀있어 크레파스 꽂혀있는거 보면 누가 꽂았다는건데 근데 크레파스 옆에 메간크로스 이름있어요 소미가 이 주인공 아들이잖아 네? 일단 가보죠 의문의 딸있지 그 딸 아빠 아니야? 설마? 쟤요? 얘가? 모르겠네 일단 얘 십자가들고있는거부터 마음에 안들거든 일단 좀 지나가다보면 알 수 있겠지 다른곳만 보고왔어요? 덧보러가야되가지고 여기는 안되는거 같은데 여기 아니에요? 아들 몸에 꽂아놨는거 이거 뭐냐면 이거 유물 이걸 통해가지고 얘를 지금 살리라는거 같애 아 이거 봐봐요 여기에 빨간색에 유물표시 있네요 빨간색에 유물표시 그게 뭐냐면 저거 뭐냐 뉴샘플 터미를 살리기 위해서 샘플이 필요한거야 뉴샘플 저거 저기 그 뭐냐 이거 여기 여기 뭐냐 이 샘플이라고 하면은 여기 와 이거 뭐야? 넣을까 여기 한사람 제물로 맞추죠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빨리 어차피 새사람인데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아 마지막으로는 소드립 아 아 저 아 저런 방장인데 저거 가이드에요 가이드 그냥 가이드 해줘야지 어 렉 걸린다 렉 걸린다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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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 근데 그러면 밖에 있는 새끼들은 뭐야 도대체 밖에 있는 놈들은 왜 왜 그렇게 그 그 식인종이 됐던데 애들이 완전 왜 그렇게 된거야 아 그니까 그 그거 아니에요 밖에 식인종은 따로 있고 도론버니는 여기 연구실 안에서 변한거고 아 그게 아니라 연구실에 요기 요기서 온 애들을 방생한거 같애 여기 무인도잖아 방생이야? 근데 멀쩡한 애들도 있었잖아요 도망간거 아닐까요 도망간거 도망간거 아 모르겠네 일단 애들 보면은 그 뭐냐 그거 있잖아 그 뭐 일단 약은 많아서 좋다 그러게요 같이 가요 어 뭐야 여기 그림 또 있어요 여기도 근데 여기 지도이가 더이상 안 바뀌는거 같아요 저희 위치 대디 대디데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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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앞 아 그럼 아빠 맞나보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 발자국 따라가요 발자국 발자국 따라가봐요 발자국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아니 아니 발자국 다시 한번 따라가봐요 여기 이거 아기 발자국인데 분명히 여기도 발자국 있어요 뭐야 이거 어차피 다시 돌아가는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는거 맞는데 맞네 여기서부터 걸어왔네 여기서부터 걸어왔네 여기서부터 걸어왔네 여기서 이미 누굴 살렸네 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메간이 죽였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네 아니 근데 얘가 아빠가 맞다는건데 그러면 얘가 아빠가 맞고 아 맞네 저희 지금 보세요 저희 지금 보자 보세요 저희 지금 보자 보세요 얘가 나 나 알겠다 어 개소름 돋아 근데 근데 여기 메간 크로스 발자국이 없잖아요 야 얘가 메간 크로스 발자국이 아니라 이거 봐주세요 그 이거 얘 핏자국이 아니라 페인트 칠한거에요 아 잠깐만 내 추리 한번 들어봐요 얘가 아빠고 얘가 지금 현재 주인공처럼 딸이 저 유물에 갇혀가지고 죽은 상태에서 얘 아빠도 쟤 뭐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걸 쓴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얘는 피가 피가 묻은 애가 아닌데요 그냥 페인트 칠한거에요 저희처럼 저희 저희 몸보시면 근데 살렸는데 살린게 괴물이 된거 아니야 일단 가보죠 그래가지고 저 이거 엔딩은 엔딩은 못봤어요 저거 죽이고 탈출한거 같은데 발자국이 발자국이 아까 전에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발자국이 아까 전에 여기까지 갔었으니까 이건 뭐야 동전이네 일단 일단 가시죠 일단 가시죠 더이상 더이상 추리 그만하고 가시죠 살아있는 애만 가야 돼요 가서 데려가야 되는건가 딱 가봅시다 근데 솔직히 전 이거 다 봐가지고 잠깐만 다 보고 위키까지 봐서 딱히 뭐 왜왜 저는 안봤어요 보스가 보스요? 보스요? 여기 딱 봐도 그냥 공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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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 밑에 유물이래 밑에 유리가 여기 동굴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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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면 여기 빠트릴 수 있는거잖아 쨍그랑 끝엔 뭐있어 별거 없네 뭐 별거 없는데 근데 발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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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쭉 가네 저기 앞에 누구있다 뭐있다 뭐있다 저기 뭐있다 뭐야 어 딸이다 그 아까 사진상에서 나왔던 몰라 쟤 쟤 수상해 수상해 일단 일단 난 얘 보스 아니야? 어 여기있네 데디 메강크로스 나 또 준비했어 오마이갓 소리 소리 봐 소리 봐 퀘어 쾅 쾅 얘 핏자국 멈축 넘치는거 봐서는 얘 죽여야돼 죽여야돼 얘가 얘가 밤전에 걔가 아빠가 왔네 자 이제 죽여야돼 조 쟤 어 뭐야 이새끼 불안붙어? 와아 형봐 이혼봐 이혼봐 한조 갑니다 한조 불딜 갑니다 불딜 옆에 쏘줘 심하다 한조 심하다 한조 한 번 더 어 끝났네 뭐야? 뭐야 금방 죽잖아 얘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네 이혜인 이제 제껍니다 여자를 많이 알아본 솜씨인데요? 네? 아시죠? 얘 이 새끼리 시끄러워 이새끼 아직도 안죽은 것처럼 나오는데? 어 뭐야? 불붙었어 왜 이렇게 불붙여 저한테 왜 이렇게 형이 계속 저한테 붙였잖아 이거 이거 안되겠어 이거 안되겠어 근데 얘 이거 안하니까 그거 뭐 입고있네요 환자복같은거 이상한 옷 입고있어요 이상한 옷 입고있어요 이거 이거 버릴수는 없나? 아 아 네 버리게들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걔를 샘플로 넣으면 아들도 괴물되는거 아니야? 아 잠시만 잠시만 버리게들였어 어 뭐야 들고있는데 계속 들수있네 계속 내가 드릴게 아니 바지랑 그 탱크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또 물 붙었어 제가 다시 들어요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거 뭐지? 서류? 아니구나 근데 커피가 왜 여기있지 어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 스타벅스? 이 새끼들 그래도 까래하게 살았네 품생폼사네 품생폼사 잠깐만 이쪽 어 이거 뭐야 잘수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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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이 이쪽이네 어 아 이쪽으로 와야되요 아 맞네 오케이 그러면 잠시만 얘 되게 불쌍하다 얘 티미 때문에 살았는데 다시 티미 살리려고 얘 다시 버리는거잖아 근데 잠깐만요 얘도 살아나 쟤처럼 되는거 아니야? 얘도? 그러겠죠 그게 맞는거겠죠 아마 왜 이렇게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하이오 아 지금 포레스트 하고 있음 이 역할 영상 찍고 있어 지금 뭐야 라이브 샘플 리퀘 아오 뭐지 이거 또 얻었다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네 이거 또 얻었다 카드키 얻었어요 카드키 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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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아있는 지금 그거네 살아있는 샘플이 필요하다고 산재물을 바치시오 그럼 여기 땅이네 들어가세요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오오오 저 때리지마요 때리지마요 아니 이거 2대1인데 캔벨을 캔벨을 보내줘 저 먹을거 없어요 저 먹을거 없어요 아 먹을거 없어요 먹을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캔벨님 보내줘 콜 콜 여기 잠겼어 아 감사합니다 형 다수결이요 다수결 형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 저는 영상 찍어야 되고 저는 영상 찍어야 되고 호밀님은 호밀님 여기 서버 주인이고 저기 앞에 막혀있어요 네 막혀있네요 저기 가보니까 여기 뭐야 뚫려있네요 여기 같아요 여기 근데 여기 누가 또 파헤쳤나보네 이렇게 돼있는거 보면 여기는 또 어떻게 이리로왔대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또 구멍구멍을 많이 뚫라네 지들끼리 몸싸움으로 뚫은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어 이거 지나가네 네 아니 그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보고 오라는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있어 굳이 저걸 탈필으로 이제 내려가도 되죠? 여기도 잠수해야돼? 아 귀찮아 죽겠네 자 삼수통 하나 갈고 이리로 가야돼? 아이씨 그러하네 어 아 여기 뭐 뭐야 이거 시체야? 붕덩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뭐여 이거 어디로 가야돼? 뭐야 이거 밑으로 쭉 가시면 될걸 밑으로 쭉 근데 저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앞에 뭔가 빛난다 저기로 가자 저 빛나는거 보이자 저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아 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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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이것도 그거 없으면 못 가겠네요 여기까지 왔다 해도 죽었네 위로 올라가야돼 아 여기 살았네 이쪽은 살았네 이쪽은 살았네 이쪽은 살았네 아 오케이 까기 아 여기 돌이 있네 똑같은 곳이다 올라가 올라가 아 여기 위에 놓아야되는거구나 이거 다시 집어요 두개만 집어요 도끼 도끼 누구와냈어요 여기다가? 캠블님인거 같은데 이거 돌있잖아 돌 돌올리면 되잖아 캠블 도끼 다시 들으세요 왜 왜 안 왜 깜짝이야 깜짝이야 됐어 내가 됐다 다시 났어 다시 났어 다시 났어 갑시다 이제 레츠고